표 파세요. 표 없어요? 없어요. 너도 나도 그날을 기다렸다. 왜? 가을 잔치가 열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기록이? 이 선수는 누구지? 아니 이런 승부도 있었나? 테마가 있는 스포츠 풍경.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가을의 전설. 한삼가이 박철순과 김경문 감독의 감격적인 톤. 프로야구 가을 잔치만 열리면 을에 흘러나오는 이 장면과 함께 대한민국 가을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됐죠. 2년 뒤 한국 시리즈는 크지 않은 키에 깡마른 안경잡이 투수 최동원으로 시작해서 최동원으로 끝이 납니다. 대구 1차전. 한국 시리즈 4상 첫 완봉승. 구덕 3차전. 선발 전원 탈삼진을 뽑으며 완투승. 잠실 5차전에서는 완투패를 하더니. 바로 다음날 4회의 구원등판에 승리를 거두며 나홀로 3승째.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기가 끝난 뒤 캐치볼을 하는 거였습니다. 설마 이제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를 일은 없겠죠. 아론 투수들이 앞에서 1포인트를 해주고 최동원 스스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3승 반영원도 선발이 누구예요? 김일용입니다. 네? 김일용. 김일용. 네. 못된 사연트는요? 최동원입니다. 최동원. 이게 뭡니까? 7차전 선발 또 최동원. 만원 관중 앞에 또다시 마운드에 오른 최동원은 묵묵히 완투를 하더니. 결국 한국 시리즈 나홀로 4승. 전승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긴 선수가 아니라 팀입니다. 한국 시리즈만 가면 우승 확률 100%. V9의 신화 대퇴. KKK. 6회부터 8회까지 8타자 연속 3진을 잡아낸 대력의 투신은 선동열. 4년 뒤엔 이 전설을 강판시키고 15이닝 완툰 신화를 쓴 새내기가 등장합니다. 이 겁 없는 신인은 과연 누구? 박중식. 그것은 병영원입니다. KKK. 이야 이게 대체 사람의 궁입니까? 한국 시리즈 4상 첫. 노이트 노론의 신화. 정영원. 그리고 여기 가을잔치가 낳은 깜짝 스타도 있습니다. 프로 데뷔 원년 한국 시리즈 3승의 MVP. 무슨 컵까지 거머쥔 가을같이 김정수. 5년 무명의 서름을 끝내기 홈런 한 방에 실어 골을 날려버린 우승 도우미 김선진. 감독의 대타 교체 지시에 노. 결국 한 방으로 말하는 센스. 가을잔치 원기맨 홍원기. 7번 퇴출 위기를 빚고 힘을 한국 시리즈로 이끈 가을의 사나이 최동수. 1986년 한국 시리즈 3차전. 역전 페이에 광분한 팬들이 상대 선수단의 버스를 방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나친 승부욕은 때론 안좋은 추억을 남기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99년 플레이오프. 1차전. 롯데이의 박석진이 이승엽을 고의사고로 걸으면서 시작된 작은 관중 소동은 삼성의 승리로 수습되는 듯 했습니다. 이후 삼성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1승 3패로 변환 끝까지 몰린 롯데. 호세이의 신들린 듯한 홈런슈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5차전. 9회 말 끝내기. 역전 승련포. 그리고 6차전. 또 터지는 호세이의 홈런. 5차전과 6차전을 내렸다는 롯데. 결국 승부를 마지막 7차전으로 몰고 가고. 운명의 7차전이 열린 대구. 홈관중의 열아와 같은 응원 속에 승성이 그의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의 사나이 이승엽을 앞세워 승부를 잡습니다. 롯데가 반격을 시작한 건 6회 초. 그 주인공은 역시 호세였죠. 3경기 연속 터진 호세이의 홈런포에 또다시 흥분하는 관중들. 분위기 점점 험악해지더니 결국 시대의 방망이 사건이 터집니다. 베이스를 도는 호세에게 뭔가 하나 둘 날아들더니. 아, 급기야 맥주캔이 극소로 날아들자. 호세, 결국 폭발합니다. 그라운드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호세이의 퇴장명령이 내려지자 성난 롯데 선수들 보따리를 싸더니 천원 퇴장. 자제를 요청하는 전광판 문구와 함께 물숲에 경고가 내려지자 사태는 겨우 진정됩니다. 이후 속게 되자마자 터진 마예영의 통점포. 결국 연장 적전 끝에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롯데는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직도 아른거리는 그때 그 경기. 때는 2004년 11월의 첫날. 내리는 빗속에서도 우승을 향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장대비를 맞으며 운동장에 서 있는 선수들은 온몸을 흠뻑 척신 게 땀인지 눈물인지 몰랐는데 그게 사실은 빗물이었습니다. 프로야구 23년 사상 볼 수 없었던 진풍경. 슈비닝 노이트노런. 사상 초유 3번의 무승부. 설마 설마 했던 한국 시리즈 9차전이 펼쳐지던 잠실. 사상 최악의 포부는 심순을 부렸고. 현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회에만 무려 8점. 싱겁게 끝날 것처럼 보였던 승부는 삼성의 반격으로 다시 미궁 속으로. 8대1에서 야금야금 추격해가는 삼성. 급기야 8대6을 만든 삼성의 9의 말. 모두를 흑투성의로 만든 포구가 또 심수를 부립니다. 8대7. 1점 차까지 추격하는 삼성. 최후의 순자는 이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2점 땅고 1,2점. 1,2점 잡아서 페이스 받습니다. 너무 눈앞을 밀었던 승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1도 치열했던 2,2점. 3점에 신난 기회를 남기고 롱ацион한 서팀을 넘어갑니다. 2,2점을 더워갑니다. 2,2점에 신난 버텔을 넘어갑니다. 2,2점을 넘어갑니다. 3,2점에 신난 버텔을 넘어갑니다. 2점에 신난 버텔을 넘어갑니다. 3점으로 60롱으로 thermals을 넘어갑니다.